반갑습니다 네 역시 미리 보는 오늘의 운세 2019년 5월 15일 수요일 진행하겠습니다 기해년 기사월 임자월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임수가 떴죠 임수가 떴고 이 기토는 토금수목화 원칙에 따라서 임수가 음이고 얘들은 음이니까 얘는 정관이 돼요 정관이 되고 임수는 신유술이라고 하는 가을에서부터 장생지, 목욕지, 걸록지, 제왕지 이런 흐름이 있어요 장생, 목욕, 관대, 걸록, 제왕이죠 그래서 해수는 신유술해라고 해서 걸록은 그렇죠 걸록이 되죠 걸록이 되고 사진은 얘가 진토에서 임수가 임묘를 하기 때문에 진사오미 이 순서를 해서 임묘지다면 절지가 돼요 얘는 절지고 그리고 자수는 바로 아까 해가 걸록이라서 걸록 다음은 제왕지가 되죠 네 이렇게 해서 에너지 흐름을 정리를 해봤고요 자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정관이 걸록지에 놓였어요 그래서 수요일, 수요일 맞죠? 네 수요일 맞네요 수요일은 지금 사회의 충이라고 하는 이런 흐름이 보이기 때문에 일적인 부분에서 좀 많이 트러블이 생길 것 같아요 특히 한쪽에서는 오전에는 되게 일이 잘 돼요 전문가처럼 되게 잘 되는데 이 사진에는 정관성이 절지에 들어가는 흐름이 되기 때문에 기존의 직장과 나의 인연이 위태해질 수 있습니다 절지는 말 그대로 끊어진다는 거거든요 근데 끊어지는 게 그러면 나 잘려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 그냥 그 자체만 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인연도 들어와요 빈 거는 또 새로운 인연이 채워지기 때문에 새로운 직장과 또 인연이 될 수가 있고 남자분들, 여자분들 공통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여자분들한테는 관성이 또 남자의 인연도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별을 하시고 새로운 인연이 또 이성, 친구 새로운 남자가 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제왕지에 또 놓이기 때문에 이 제왕지는 특히 자수가 임수 입장에서 보면은 겁제성이에요 손해를 감수하고 어떤 일을 추진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나 이 물건 무조건 팔아야 돼요 내가 지금 지고 있는 매매권, 계약권 이거 손해보고도 밀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더 큰 손해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제왕지는 내가 손해날 걸 뻔히 알면서도 밀고 나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폐업하시는 수순을 밟았다가 물건을 아슬아슬하게 판매를 하는 그런 사업적인 흐름이 있을 수도 있겠죠 또 다른 흐름으로도 대입은 할 수 있습니다 제왕지라는 거는 일단 내가 다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일도 그렇고 애정에서도 그렇고 일이나 애정 말고 또 다른 일반적인 흐름에서도 내가 다치는 거니까 내 손가락을 자르고 내가 내 물건을 파는 걸 수도 있고요 혹은 마음을 다쳤는데도 불구하고 그 연인, 상대방을 계속 만나자라고 제외를 하는 걸 수도 있겠네요 오늘의 운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 운세는 띠별 운세가 아닌 거 아시죠? 재미삼아 봐주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